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워집시다 네 지금 며칠째 강추위 영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아주 추위가 지금 연일 강세를 띄고 있는데 이 추위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아유스틸 버닝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의 설교 제목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아스웨르 왕의 통치 아래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 자신에게 유일하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이 한 사람을 아주 괘씸하게 여겨서 이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을 전체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잘못된 민족으로 모함을 해서 왕의 조서를 얻어내어서 유다인 전체를 완전히 진멸시키겠다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신앙의 사람 모르드게의 믿음과 또 에스더의 결단 그리고 전 유다인의 기도가 하나로 모아져서 영적 흐름과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미 두 주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2022년 바로 헌당의 원년으로서 라스트 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헌당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학계서 2장입니다 학계서 2장에만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열한 번이나 반복되게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학계서 1장 전체에 열한 번이나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반복하실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환경과 현실로 인해서 도저히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그런 낙심과 자괴감과 갈등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학계서 2장 4절에 보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학계서 2장 5절에는 추려굽할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6절, 7절에는요 하늘, 땅, 바다,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올해 주신 온단 말씀이죠 나중 영광이 이정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셔놓고 또 뭐라 하시느냐 나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2022년 대교구 전도운동을 통해서 70인 제자운동 70인 지역운동 70인 지역세계화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의 24에 집중하고 나의 24를 누리는 만큼 교회와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싸움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영적 상태와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와 그릇 준비는 세 가지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싸움은 뭡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금이 뭡니까? 보금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보금은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금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보금은 가능합니다 보금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는 왜 답을 보지 못하고 나는 왜 답을 찾지 못할까요? 왜 자꾸 헤매고 갈등하고 있을까요?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문제를 재해석하고 말씀으로 재적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재창조의 응답을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2022년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무슨 시간표일까요? 고민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표가 아니에요 뭡니까? 갱신하라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보금을 모를 때 갱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굉장히 부담되고 눌리고 누가 뭔가 이렇게 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왠지 나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막 계속 후벼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흔히 뭐 좀 갱신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막 기쁘고 감사하게 들립니까? 살짝 기분 나쁘죠 알긴 알겠는데 팩트는 맞는데 뭔가 가슴이 아리는 거죠 갱신하라 그러면 근데 제가 보금을 깨닫고 난 후에 갱신이라는 것이 나를 살리는 가장 축복의 단어로 응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갱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뜻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새롭다 할 때 new라는 단어를 쓰죠 갱신 그러면 이 new라는 단어 앞에 re, re가 붙습니다 renew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갱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갈등이 찾아왔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의 영적 상태와 그릇을 새롭게 세우는 그러한 최고의 시간표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싸움입니까? 모든 위기와 어려움은 뭡니까? 바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나를 보좌화시키는 내 안에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 어렵다 힘들다 왜 나만 일을 아니라니까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진정한 24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2022년도를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갈등과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나를 갱신하고 중요한 기회로 삼는다라면 우리 예원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중 영광의 응답 24를 누리는 최고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첫 번째는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는 2022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스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어서 15절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말은 육신적인 신체적인 영적인 모든 종류의 연약함을 다 포함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도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여러분 언약계 그 언약계 위에 보면 이 그룹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로 덮고 있는 속재소가 있습니다 언약계의 형상을 잘 보시면요 날개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속재소를 덮고 있는 그 속재소를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럼 속재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게 원어에 보게 되면 덮어두는 처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과 연약함과 실패와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뭐한다고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가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재소입니다 그 속재소를 가리켜서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재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재소 위와 앞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재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그 어떤 인간도 어느 날 찾아오는 사탄과 지옥권세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사주 팔자 속에 철저히 묶여서 사단에게 완전히 종로를 타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즉 하나님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이고 팩트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좌 이 좌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를 가장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연예인을 보고 뭐 꼬북자 뭐 단발자 이런 자라는 단어를 붙이고 그 사람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무슨 자입니까?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뭡니까? 보물 보배 가장 높은 가장 종기한 보배 그 축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깨닫는 것입니다 10편 91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지금 이 10편 기자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년병에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심지어 천명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극심한 위기와 환란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할 것이다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실 것이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10편 기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룹 천사들의 날개 즉 보좌의 축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환란이 찾아오고 어떤 영적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어떤 상처와 실패와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더라도 보좌의 능력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탄과 흑암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과 가정과 후대와 자녀들을 흑암과 재앙이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2022년 2022년 여러분 앞에 많은 계획과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될 응답 받아야 될 많은 제목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죠 날마다 보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나의 영혼이 나의 영적 안테나가 보좌를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내가 매일 항상 24시 내 자신이 나아가야 될 그 보좌의 자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그 보좌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사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보좌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 바로 현장예배 여러분 삶의 예배 가정예배 그 예배 속에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보좌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매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보좌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만이 이 험악한 창세기 3장의 세상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의 고백이 뭡니까?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중요한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삼오늘 서미타임 랩런트 타임 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오늘 나의 삶과 나의 하루가 보좌 속에서 응답과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민족 최고의 위기 앞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보좌의 자리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을 일이다 죽으면 죽을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알고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약한 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연말에 어떤 전도대상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저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치는데 어느 정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느냐 경제가 완전히 사방으로 꽉 막혀버리고 심지어 재판에 소송까지 피할 길이 전혀 없는 완전 사면초가 상황에 딱 쌓였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분명히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결국 죽이지는 않으시더라 그게 이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우울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우리를 죽이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복음 가진 자 죽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자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는 자리에 서라고 하면 서겠다는 거죠 그게 오늘 에스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그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오늘 에스드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자리에 서라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전의 역사 반전의 드라마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2, 3, 7의 빛이 여러분 개인 가정 현장 지역 후대 가운데 비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무후무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갈라디아지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대부분 분명히 죽었다 해놓고 알고 보니까 죽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금 안에 있으니까 또 메시지는 분명히 맞으니까 또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보금으로 결론 안 나고 보금으로 답 안 나면 욕 먹으니까 어떻게 하죠? 죽은 척 하고 지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죽은 척 하는 게 여러분 수술하는데 만약 큰 수술을 하는데 마취 안 하고 수술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죽는 거죠 진짜 보금 안에서 가장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금 안에서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죽은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죽은 척 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정말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죽은 척 해도요 평상시에는 죽은 척 해요 말씀 듣고 훈련 받고 죽은 척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른들 집중 훈련할 때 보면 다 죽은 것 같아요 내 욕심, 내 의, 내 창세의 3장 다 죽은 것 같아 그런데요 문제 만나면 어려운 만나면 갈등에 부딪히면 위기가 찾아오면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살아납니다 당장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살아납니까? 옛 체질 옛 상태 내 옛 주특기 그거 다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모드로 돌아가 버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막 광야에 길을 팍팍팍 내주시고 메마른 사막에 막 거침없이 막 강물을 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길은 고사하고 강물은 고사하고 반대로 막 걸림돌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에스더는 왜 나를 최고의 권력자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엘 왕에 그 왕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는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에 완전히 올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나를 힘 빠지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믿음에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더처럼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사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단과 흑암, 재앙과 저주와 실패들이 완전히 여러분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땅, 바다, 망국을 진동시키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자리에 도전하는 2022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복도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저를 특보더니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주부의 수요예배 설교 제목 봤는데 저 목사님 무슨 말 할지 다 알아요 그런 거예요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이분에게 투시 영을 주셨는가 어떻게 제가 설교도 안 했는데 제목만 보고 무슨 말 할지 다 알겠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무슨 말이죠? 감 잡았다는 거죠 눈치챘다는 거죠 아, 이대 뒤쯤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꺼냈지를 대충 다 안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우리 예원의 가족들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요 다 아는 거, 다 아는 거 속일 수가 없는 거, 속일 수가 오늘 에스도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도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여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망하리라 여기 아무도 아멘 안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방관자, 구경꾼의 자세로 현실 앞에서 주저주저했습니다 물론 에스도에게 나름대로 이유와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 페르시아의 법도가 뭐냐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 누구라도 왕 앞에 나가면 왕을 살해하는 자로 의심을 받고 그 자리에서 왕의 침대에 의해서 즉사를 당합니다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 전 세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왕을 죽이려고 수많은 암살자들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왕의 부름을 안 받고 오면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에스도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앞으로도 왕의 부름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의 여자들 중에서 핫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30일 동안 부름을 못 받았으니까 그럼 앞으로도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무대포로 왕 앞에 나아갔다 왕이 안 불렀는데 그럼 자살의 행위죠 자살의 행위 물론 이때 왕이 금규, 금지팡입니다 이걸 딱 내밀면 죽지 않고 살아서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변덕과 감정기복이 굉장히 심한 왕이 아수에로 왕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울증, 우울증 내로황제처럼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 왕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날에 왕 앞에 갔는데 왕이 기분이 별로이거나 저기압일 경우 어떻게 되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보자를 누리는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의 24 기도 속에 있었던 에스더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원의 공동체는 우리 예원의 공동체는 지난 30년 동안 부흥과 성장 속에서 또 건축 속에서 소수자의 큰 헌신이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헌신을 다하는 헌신의 공동체로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십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앞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헌신의 시간표가 놓여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계속해서 이때에 잠잠히 있지 말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하는 얘기일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삼촌이거든요 그럼 지금 삼촌이 얘기하는 겁니까?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만의 목적이 아니라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는 언약 성취에 쓰임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인생은 살아 있어도 사실은 죽은 인생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왕비의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자신의 안녕과 미래를 위해서 민족의 위기를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내 일 아니다 나는 왕비고 나는 왕후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난 상관없어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에스더 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강단해서 우리가 보금의 빚진자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나름대로 다 빚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빚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국가 채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가 얼마냐 약 700조 원이 넘습니다 원래는 1000조 원이 넘는데 실질적인 빚은 700조 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700억이 아니고 700조 얼마나 큰 돈이죠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을 따졌을 때 국민 1인당 1,400만 원씩을 갚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빚색인 거죠 지금 복지로 다 퍼주고 다 해준다 전부 빚덩어리에 앉는 거예요 지금 천조입니다 천조 나라빚이 제가 오늘 저희 대교구에 계신 우리 장노님 한 분이 계십니다 장노님이 이제 우리 교회 재정 운영실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장노님이십니다 우리 일산 교구 장노님이셔서 제가 그 장노님에게 오늘 전화를 드려가지고 장노님 우리 교회 현재 이 헌당과 빚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론 제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제일 확실히 아시는 분이 우리 재정 담당하시는 우리 장노님이시니까 제가 그 혜택을 조금 장노님 우리 교구 장노님이시니까 제가 전화를 드려서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건축 때문에 빚이 대략 한 18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큰 돈이죠 여러분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자산이 이것보다 훨씬 수십 배 많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달 은행 이자로만 4천에서 5천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1월 달에도 4, 5천만 원을 내는 거죠 빚 그런데 한때는 1억까지 냈다는 거예요 한 달에 빚을 이자를 1억을 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갚아가지고 이제 한 절반 정도로 줄은 겁니다 그럼 1년에 이자 얼마 내는 거죠 5억씩 내는 거예요 5억씩 이자만 이 돈이면 1년에 지금 우리 회에 파송되어 있는 많은 성교사님들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 많은 현지인 랩몬트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너무 소중한 금액이잖아요 너무 소중한 흥금이잖아요 이게 1년에 5억씩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자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빨리 헌당해야 되는지를 이게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깨닫고 2, 3, 7 보금할 이 언약의 대열에 서서 우리 예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빚진자입니다 특히 저는 더 큰 빚진자예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전도사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십몇 년 동안 이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결혼도 하고 이 교회에 와서 결혼도 하고 랩몬트 3명도 얻고 목사 안수도 받고 와 내가 과연 뭔데? 이렇게까지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을까?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이 이 예원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거죠 그럼 저는 굉장한 빚을 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는 포로 출신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포로 출신 이방인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요 확률상 제로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역사하셔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에스더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김과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때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면 그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평상시에 개인의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자기를 좀 과시하고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갔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거기에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언약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가장 중요한 헌신의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셨습니다 우리 라스트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귀에 따갑도록 들을 겁니다 라스트천 제가 별명을 라천이라고 했습니다 라천이 라천이가 누굽니까? 라스트천을 주여서 라천이 저도 라천이 여러분도 라천이 우리 가정도 라천이 다 라천이 이 라스트천에 헌신하는 많은 모습들이 다양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행에 대출받아서 헌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나성주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개인 목사님을 언급해서 700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라스트천을 하신 거죠 매달 이자 포함해서 원금까지 매달 한 23만 원 4만 원 해서 3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저는 지난주에 국세청 여러분 국세청이 뭐냐면요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정원이 아닙니다 국정원 안 무서워요 우리 민주화 시대잖아요 국정원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뭐가 제일 무섭냐면요 국세청의 감사 세무감사 떠버리면 피바람이 붑니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짤순이처럼 완전히 짤아버립니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 국세청 감사처럼 제게 있는 몇 안 되는 계좌를 제가 탈탈 털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목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현장에서 주신 응답들이 있어서 헌금하고 남은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목을 잘 잡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지난주 토요일 밤에 제가 온라인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목사가 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체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값부가 아니니까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체하는 데 한도에 걸리더라고요 한도가 있는지 몰라 저는 한 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돼 한도가 있더라고요 몇 번 나누어서 이체하면서 교회 계좌번호가 있거든요 1005-462-100-406 이거를 제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눈이 탁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테테레스 타임 다 이루었다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하도 라스트 청 여러분 부담 느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이번 주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본당 헌당의 귀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포럼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자에 좀 빠져있어가지고 라스트 천 그러니까 어? 하늘 천 벌써 알더라고요 그게 천명 천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헌당 천명이다 아이들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본론의 작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얼마 헌신할 건데? 사실 첫째 아이 계좌에 한 60 얼마 있거든요 둘째 아이 계좌에는 한 42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미 사진이 다 파악을 했거든요 제가 큰 애는 잠깐 고민하더니 아빠 그래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40만 원 하겠다는 거예요 오 그래 대단하다 둘째 너는 얼마 할 거냐 둘째는 더 대단합니다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 할 거 다 하면서 다 해야지 무심하게 그걸 왜 물어보냐 식으로 다 해야지 우리 둘째는 계산이 없어요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앞뒤 재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없는 거겠죠 아들이니까 보면 제가 역시 아빠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다 아는 건 그렇지 않겠냐 마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래도 몇 만 원이라도 좀 남겨놓아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는 이제 2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대신 좀 해주고 그럼 저희 남은 집사람 우리 집사람은요 돌반지랑 팔찌 숨겨놨던 거 또 집에 돌아다니는 14K 우리 집에 금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절대 금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14K 목걸이 이런 거 안 쓰는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금거래소 가니까 오 가격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거 이제 영끌했습니다 정말 탈탈 털어서 다 끌어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1월 초에 우리가 퍼스트 무버 저희 가족 다섯이 한 부자식 하면서 그때도 사실 다 털어서 다 끌어 모아서 드렸거든요 그때 모든 계좌가 다 제로 상태였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물론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간증 엄청 크게 하는 것 같은데 몇 억씩 하신 분에 비하면 세발의 피도 안 됩니다 제가 좀 티 내려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라스트천에 헌신할 수 있는 경제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분명히 1년 전에 0이었거든요 모든 계좌 다 제로였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슬비를 내리듯이 곳곳에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셨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학교에서 2장 1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너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헌당 경제를 회복시켜주셔서 본당 헌당에 헌신하는 라스트천의 주역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주신 응답이 중요했지만 특별히 2022년은 더 중요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근본과 본질을 확인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의 목표는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22년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축복을 쏟아 부으시려고 이렇게 안달하시는 그런 해가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2022년 응답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24를 통해서 날마다 보좌의 자리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2022년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예원의 공동체에게도 중요한 시간표가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일수록 그 앞에 반드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에스도와 유다 민족처럼 에스도 4장 16절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규례, 왕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도 앞에 어마어마한 현실의 벽이 놓여 있습니다 인간적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현실의 장벽 앞에서 불신앙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밤낮 밤낮이 뭡니까 24를 얘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즉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완전 보좌 속으로 생을 걸고 집중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죽으면 죽을 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결론 났다는 겁니다 답 났다는 거예요 게임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까지 못 가고 그저 눈앞에 놓인 문제와 현실만 쳐다보고 포기해버립니다 이 한계점만 넘어서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코앞에 응답을 놔두고 현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돌아서고 맙니다 70인 제자운동 70인 지역운동 아니 나 혼자서 어떻게 70인 제자 나 혼자서 어떻게 70군데 지역현장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영혼 한 군데 한 현장 한 지역을 놓고 거기서 제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 그 한 영혼을 그 한 현장을 그 한 현장과 지역과 직장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와 현장을 가슴에 품고 나의 24속으로 나의 보좌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70인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부터 나의 24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현장의 문을 영접운동의 문을 생명구원의 문을 죄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가시게 돼 있어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